순탄치 많은 안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화는 이번 달 내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표이사 선임까지 마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인수로 조선업계도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현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9월 인수 발표 이후 바쁘게 진행됐던 대우조선해양 인수전도 끝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내며 난항을 겪던 기업결합 심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름과 대표를 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인수를 매듭진다는 계획입니다. 새 사명으로는 그동안 거론됐던 한화우션이 결정됐습니다. 경영진도 한화 출신 인물들로 교체됩니다. 대표에는 권여궁 한화 지원 부문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인수 발표 이후부터 인수팀을 직접 이끌고 있는 권 부회장은 인수 후 통합작업을 지휘하게 됩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기타 비상무이사로 합류해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한화가 본격적으로 조선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올해도 압도적인 수주를 보이고 있는 HD연대를 중심으로 1강 이중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인수로 한화와 HD연대라는 대기업 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가 HSD 엔진 인수까지 완료한다면 그동안 HD연대만이 구축했던 조선업 밸류체인도 완성하게 됩니다. 또 한화의 방산과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시너지도 경쟁을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 전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화가 오래 굳어있던 조선업계의 판도에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현수입니다.